자 두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썰 닉네임 흥미영영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영영님 그래도 아까 앞전에 본 사연보다는 그나마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저는 92년생 29살 남자입니다. 공부는 못해서 손 놓고 20살에 봐도 군대 들어가서 22살에 전역하고 할 줄 아는게 없어서 1년 놀았는데요. 1년 노는 동안 주변의 시선이 참 따가웠습니다. 부모님 친척 친구 옆집 이웃 등등 당연한게 제가 생각해도 군대는 다녀왔는데 뭐 한다는 것도 없지 공부를 한다는 것도 아니지 놀고만 있는 저를 누가 좋게 볼까요? 그래서 저는 하나 변명거리 같은 무기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기를 20살 안에 1억 모으기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누군가 저를 한심하게 봐도 아닌데? 나 1억 모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게요. 그리고 1억을 모으면 제가 더 발전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시드머니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알바를 1년간 겁나 뛰었습니다. 와 투자 16시간으로도? 그러다가 친구가 그렇게 알바할 바에는 배달이 더 돈이 된다고 해서 그 후로 배달 대행을 죽어라 또 했습니다. 결국 27살 4분기 때 4분기면 10월 연말이네요. 연말에 1억을 모았습니다. 이야 27살에 2억 와 대단한데 아까 그 앞전에 사연하고 굉장히 반대되네요. 앞전에 사연은 30살에 3천만원 빚인데 야 이분은 27살에 1억을 모았어요. 앞전에 사연자분이 들으시면 좀 기분 나쁜 시법다도 한데 막상 이러고 나니 몸도 너무 힘들고 뭐하도 이렇게 했나? 연애도 한번 못해보고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뭐 돈을 모으게 했는데 더 큰 사업을 꿈꿀 그릇도 없고 취직도 없고 배달하면서 무시당하는 건 똑같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다 그만두고 1년 놀았습니다. 그렇게 또 수입 없이 모은 돈만 까먹다가 29살 되자마자 현재까지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 다시 배달 대행을 하려고 했는데 의욕이 없어서 그런지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직접 코를 잡고 띄워야 하는 구조. 그래서 그냥 가게 배달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 그릇에 맞게 배달 이이나 하면서 감사하자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어쩌다 한 번씩 무시당할 때마다 아니면 비 내릴 때 비 맞으면서 배달 다닐 때 참 서럽더라고요. 뭐하러 사나 싶고 연애는 불가능이고 남들은 다 잘 살고 돈 많고 네네도 잘하는 것 같고 6개월 뒤 30살 나는 20대의 젊음을 즐기지도 못한 것 같고 그러자니 뭐하나 열심히 큰 업적을 위해 달린 것 같지도 않고 몸은 뭔데로 많이 상한 것 같고 그래서 좋은 가게 사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만두고 쉬고 마시더라고요. 이런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박수치고 싶은데 박수치고 돈을 더 받고 싶은데 흥민이 형님한테 큰 어떤 에너지를 심어드리고 파워이드를 충전하는 그 계획으로 가야겠다. 나이스 자 사연 잘 읽었습니다. 저는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흥민이 형님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근데 저는 약간 이게 돈 모으고 하신 건 정말 잘하셨어요 진짜 왜냐하면 그 나이 때 그 돈이 없어요 흥민이 형님 그거 아셔야 돼 그 나이 때 돈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이미 29살 나이에 님이 돈이 제일 많다고요 지금 그 동감되기 29살 나이에 돈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취업도 못한 사람들이 많아 경제활동을 안 해본 사람들도 꽤나 많아요 뻥이 아닙니다 이거는 보통 남자들 대학교 4년자 졸업해 27이란 말이에요 맞죠? 거기다 요즘에 27이 바로 생신입으로 취업 못해요 그래서 인턴 1,2년 기간 거치죠 맞죠? 인턴은 돈 얼마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모은 돈이 없어요 뻥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 돌아가는 패턴이 그렇습니다 돌아가는 패턴이 사회 패턴이 1억 모으신 거는 자부심을 느껴도 됩니다 1억을 모은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부심을 느껴도 됩니다 왜냐? 그 나이 때 그 돈이 없어요 그 돈이 없어 진짜로 그 돈이 없다니까요 님한테 그냥 허파이 바람 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돈이 없어요 통장에 천만 원도 없는 사람 쓰도록 빽빽이야 버심한 거 빚만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빚만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니까요 님이 아까 이런 말 했잖아요 남들은 다 잘 살고 돈 많고 연애도 잘하는 것 같잖아요 자 이것도 얘기해 줄게요 이 말 했잖아요 이거 고쳐서 얘기했습니다 남들은 다 잘 살고 돈 많고 연애도 잘하는 것 같아 남들은 다 못 사는데 잘 사는 척하고 돈 많은 척하지만 실제로는 텅장이고 연애도 잘하는 것 같지만 현실은 불안하다 자 이걸 아셔야 돼요 님의 이기가 이거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게 사람의 겉모습만 보다 보니까 겉모습에 모든 게 다 담겨있다고 생각해요 유난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껍데기가 그냥 번질번질하면 번질번질하면 아 이 사람 나보다 잘 나가는갑다 이 사람 나보다 돈을 많이 버는갑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삶을 정말 행복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아닌 게 훨씬 더 많아요 자 흥미예형님 듣고 있습니까? 특히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다 못 살아요 괜찮은 거네요 타이거님 엄청 괜찮은 거네요 그럼 한턱 쏘시죠 타이커님 말 나온 김에 괜찮은 거니까 괜찮은 김에 한번 갑시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속마음을 안 보여주잖아요 속마음을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맞죠? 그냥 겉에 있는 모습만 본단 말이에요 누가 겉에 있는 모습이 깨지지 않게 된 겁니까? 다들 이제 손가락질 안 받을 적 있어 보이는 척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들 잊지 않아요 다들 잊지 않아요 다들 돈 없어요 돈 없다니까요 흥미예형님 그럼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아마 흥미예형님 같은 경우에는 아 나당실이 좋습니다 그 배달 가실 때 원룸으로 배달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원룸 오피스텔 배달 많이 가시잖아요 그 배달 가실 때 원룸하고 고시원 오피스텔 배달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아마 그쪽에서 배달을 많이 시킬 것 같은데 거기 사는 것 자체가 배달이 없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 사는 것 자체가 돈이 없는 거예요 흥미예형님 거기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 거기 사는 겁니다 그분도 살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도 한 90% 이상이 월세예요 월세 보증금처럼 월세 60 보증금처럼 월세 70이에요 월세내기도 빠듯한 환경이니까 그냥 배달시켜 먹는 겁니다 월세도 비싼데 생각해봐 거기 직장인 하더라도 월세 비싸죠? 배달음 시켜 먹잖아요 배달음이 비싸잖아 돈 못 먹으면 돈 못 먹고 거기서 살 수 못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월급을 한 월 한 500 이상 법니까? 아니에요 일단 저분 벙어리 좀 먹어야겠네요 꼭 저렇게 얘기하면 친구라고 얘기하더라 네 드시고요 이분은 그냥 키보드에 손 내리시고요 거기 사는 사람 중에 백수도 많아요 백수 백수도 많아 부모님한테 돈 받아 쓰는 사람도 많아요 다들 그렇게 삽니다 다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 실제 사는 현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짐작으로 함부로 생각한단 말이지 비싼 차 모르면 아 이 사람 잘 나가는구나 비싼 차 몰아도 카푸어가 많다네 20대에서 외제차 몰고 있다 BNW 오이고 몰고 있다 그러면 카푸어죠 보통 원룸 가면 흥민이 여기 원룸 가면 외제차 많잖아요 카푸어예요 카푸어 돈 못 모으고 돈 나오는 족족 카 자동차 유지비하고 그 할부금하고 방값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하루만에 돈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컵 나면 사먹고 그래요 님이 부자입니다 부자 님이 부자고 님이 그 사람보다 객관적으로 잘 나가는 거예요 중관적으로 잘 나가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잘 나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깨 피고 다닐 수 있습니다 어깨 피고 다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내가 하는 일 가지고 무시하는 사람은 그냥 사람 새끼를 보지 마십시오 이게 왜 기분이 나쁘냐 하면 사람이 아니라 몬스터로 봐버리면 괴물로 봐버리면 어차피 괴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 그 괴물한테 인기체 투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거 사람 대 사람으로 그거 존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이런 거지 같은 인간들을 내가 존중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존중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인간이기를 상신한 동물이잖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팔다리 눈코입 다 달렸다고 다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을 인간에 탈을 쓰고 있는 이 고블린들 하이에나 같은 사람도 너무 많은데요 난 그냥 사람을 안 봅니다 저 서비스 해왔거든요 그런 사람은 겉으로는 사람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냥 난 악마라 생각합니다 그냥 그냥 고블린을 생각합니다 고블린 여자는 메두사 남자는 고블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스트레스 덜 받더라고 그 무시하는 사람들이 절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무시하는 사람들이 뭐 지들들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들도 못났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못났으니까 나 존나게 못났습니다 나 존나게 가진 거고 못났어요 근데 괜히 그냥 괴롭히고 싶거든요 그래서 악마가 되는 거죠 꼭 보면 이런 걸 무시하고 진상 부리는 사람들 중에 돈 있는 사람도 돈 있고 이렇게 잘나가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지도 못 벌고 지도 못났으면서 괜히 꿀리기 싫으니까 꼭 보면 갑질하는 사람들이 꼭 돈 많다고 무조건 갑질하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들이 갑질을 더 많이 한다니까 없는 사람들이 무시받기 싫어가지고 자기보다 뭔가 아리고 아리고 이 사람을 내가 조정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지도 지뿔 변면치 않은 사람들도 갑질을 한다니까요 그 배달해 먹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지도 꼬라지 보면 대단하지도 않으면서 괜히 배달시켜 먹는다고 하니까 배달시켜 먹는다고 하니까 뭐라카는 거죠 왠지 그냥 배달하는 사람 만만하게 보이고 하니까 근데 한번 그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배달 음식을 주문 만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몇몇 사람들이 나쁜다는 건지 그분들 전부가 나쁜 건 아니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 중에 몬스터가 끼어 있구나 그 중에 사람 사람 같지도 않은 몬스터가 끼어 있구나 그 중에 고블린 메두사가 섞여 있구나 섞여 있는데 사람이 적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훨씬 더 근데 왜 안 뜨지 이거 이것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네번째 네번째는 일단 이 만가지의 문제였고요 세번째까지는 그러니까 돈이 있다 그리고 맞아 주변에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주변에 나 1억 모았다 1억 있다고 자랑하시면 안 돼요 있어도 없는 척 하시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니믄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흥민이 형님 니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돈 있어 돈 모았다 캐도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네 특히 배달하시면 그 주변에 배달하는 사람들 보면 닌같이 돈 이렇게 알뜰하게 모으시는 분들 잘 없어요 배달하시는 분들이 이 배달의 출신 성분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님도 아시겠지만 그 사연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배달하실 분들의 출신 성분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 중에 보면 질 나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야 통장 1억이 야 그래? 야 그러면 야 그 돈 나한테 좀 빌려주면 안 되겠니? 이러면 또 굉장히 기차게 부를 수도 있고 야 괜찮은 투자 상품이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니? 하면서 사기꾼들 소위 많은 꾼들이 님한테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없다고 하세요 난 돈 버는 쪽도 다 쓴다고 그냥 구라치고 난 벌어도 내 돈이 아니다 나 빚 갚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구라치면 달라고 안 할 겁니다 돈 없는 척 해야 돼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에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은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기꾼들 완전 사기꾼 벌레 천국이에요 진짜 질 나쁜 사람 민주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절대 토토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토토 토토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토토 스포츠 토토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재미라도 하시면 안 돼요 괜히 그런 사람도 꼬 있어요 그 사람 거기 보면 흥미영웅님도 아시겠죠 배달을 해가지고 그 배달을 받는 일당을 일당을 그 받는 족조 토토이다 꼬라박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배달 민족님이 저번에 얘기했거든요 그 왜 흥미영웅님 유튜버 중에 그 배달 민족의 배달 방송님 아시죠 그분도 재방송 골스팬입니다 이제 좀 들어오실 때가 됐는데 안 들어오시네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아예 건들지도 말고 어울리지도 말고 나 돈 있다 돈 그만큼 모았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재방송 오시면 그분하고 친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 이게 중요한데 그냥 막연하게 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루 일한 것들을 일한 것들을 좀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 같으세요 그냥 이게 왜 일이 재미가 없는지 그러니까 일이 왜 좀 현타가 오는지 얘기해줄게요 이제부터 얘기해줄게요 제가 길게 얘기할 겁니다 흥민이 형님 그냥 일한다고 하면 재미없어요 그냥 일한다고 하면 재미가 없어요 일도 뭔가 좀 나름의 게임이라고 생각해야 재미죠 물론 일을 게임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힘들죠 맞죠? 그런데 일을 나름의 뭔가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몇 개 했다 몇 개 해서 얼마나 왔다 뭐 이런 것들 좀 메모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내가 그동안 하루 하면서 어떤 그런 겪었던 일화를 좀 기록을 하는 거죠 물론 내가 봤을 때 공부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길어가는 거 싫어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하셔야 돼요 이 메모가 주는 힘이 생각보다 큽니다 아서스리 뭐세요? 주옥 같은 이야기라고요? 족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주옥을 한글자로 모으면 족 같은 이야기잖아 하하하하하하 아우 우성님 오세요 우리 아메리칸 우리 아메리칸 우성님 오십시오 가게에서 일을 해도 있잖아요 막연하게 일하지 마시고요 막연히 일한다고 생각하면 힘들잖아 맞죠? 그리고 고생한 나에게 적절한 보상을 줘라 내가 일했잖아요 아우 고생했습니다 우성님 한턱 쏴 우성님 한턱 쏴 이게 중요해요 흥민영이 이게 중요해 님은 그냥 자기 자신한테 아깝다고요? 알겠습니다 자꾸 자기 자신한테 스스로 채찍을 주는 데만 익숙하단 말이에요 채찍을 주는 데만 익숙하잖아요 흥민영이 그냥 돈을 일하고 돈을 버는 데만 익숙하지 이 돈을 나에게 어떤 보상을 주는 용도로 쓰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맞죠? 버는 것만 생각하지 벌고 나서 뭐가 내한테 중요한 데 쓰는 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단 말이에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그냥 돈은 그냥 쓰면 벌면 모으는 것이다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돈을 벌더라도 한 달에 한 10만원 정도는 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다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막 엄청 과소비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10만원이 토토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만하고 사나요 아 저 오셨네요 저 베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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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출한 게 아니고 그냥 불러본 겁니다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안 쓰더라도 뭔가 내한테 도움이 되는 거를 좀 쓰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안 쓰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 쓰고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돈도 내가 좀 필요할 때 좀 쓰고 해야 내가 그래도 이런 맛에 돈을 버는 거지라는 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모으기만 합니까 인생공부강의료로 생각하겠습니다 유튜브 생방보면서 세 번째로 쏩니다 아 썼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뭐 짠돌이리 뭐니 하더라도 재테크리 뭔가 하더라도 어떻게 사람이 버리기만 해요 맞잖아요 계속 버리기만 하고 안 쓰잖아요 안 쓰면 또 아까처럼 현타가 아직 또 간둑이 되는 거예요 먹는 거 쓴다고요 먹는 거 써도 괜찮은데 뭐 취미생활 같은 거 그러니까 하루에 만 원 이하요 좀 많이 쓰시네요 좀 많이 쓰네 그리고 일곱 번째 일상에 사소한 변화를 주는 것도 괜찮다 사소한 변화를 주는 것도 괜찮아요 사소한 변화를 하는 게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흥미영님도 배달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를 왜냐면 혼자서 배달하면 솔직히 심심할 때도 있잖아요 물론 이게 일이 다이나믹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일보다는 지도하면 덜 느끼고 것도 안 돼 유튜브 같은 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흥미영이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뭐 액셜캠 같은 거 있잖아요 화일바일 액셜캠 장착해가지고 달리면 되잖아 맞죠 저 배달하면 하시는 것처럼 액셜캠 그렇게 많이 안 비슷할걸요 아마 근데 액셜캠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근데 만약에 사고 나면 오토바이는 블랙박스 같은 게 없잖아요 맞죠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액셜캠 같은 거 해가지고 내 배달하는 뭐 이런 과정 같은 거 보여드리고 뭐 이야기 같은 거 풀어가지고 편집 같은 능력 키워가지고 유튜브로 해보면 배틀가 짧다고요 안 좋은 거 사서 그런 거 아닙니까 왜 고프로 있잖아요 고프로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좀 사소한 변화를 주는 게 좀 좋아요 생각은 안 해봤다고요 생각해보시면 어때요 어차피 저 흥미영이 형님 배달 및 저분도 배달을 좀 오래 하신 분이에요 어린 나이 때부터 오래 하신 분입니다 뭐 배달 민족인 정도는 아니겠지만 저분도 스무 저분 군대 전역하자마자 한 했으니까 1년 놀았는 거 빼면 한 5년 6년 했죠 저분도 초짜가 아닙니다 초짜 배달래기가 아니에요 저분이 지금 가게에서 배달을 하고 있다는데 저분은 그게 싫은 거에요 콜 잡고 자기가 콜 잡고 이걸 못하겠대요 귀찮아서 그냥 누가 시키라고 하면 누가 이제 아예 괜찮아요 나대는 게 어때서요 내 혼자 하는 거잖아 배달의 가장 장점이 뭐겠습니까 배달하는 그 순간만큼 누구한테 터치를 안 받잖아요 이게 최고 장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주문받고 갖다 줄 때는 모르겠지만 배달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그 누구한테도 내가 손가락 터치를 안 받잖아요 눈치를 안 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있잖아요 흥미 영역도 아셔야 되는 게 타협리 못에 박았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오랜만에 왔다고요 저도 힘들어요 타협리 이게 왜 힘드냐 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에요 이게 사람이 인생이 너무 단순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님은 지금 인생을 너무 단순하게 사는 거에요 너무 단순하게 사는 거에요 변화 없이 사는 거에요 변화 없이 사는 게 정말 가장 좋긴 한데 사람이 너무 변화가 없으면 뭔가 내가 발전되지 않는 거 같아요 뭔가 고인물 같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흥미 영역님 본인은 지금 약간 고인물 같은 거에요 대부분 고인물처럼 살아요 근데 고인물처럼 사는데 근데 그렇잖아요 뭔가 너무 똑같은 일만 반복하면 뭔가 내가 뭔가 발전 없는 사람을 사는 거 같고 뭔가 내만 고여가지고 정체된 거 같고 앞으로도 이거 하려고 하니까 한숨 나고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했잖아요 매너리즘은 우리나라 직장에 다 걸리고 있다고 세계 전체에 뭐냐 일하는 것만큼 재미없는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 일 재밌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들 먹고 살기 위해서 맞지 못해 하는 거죠 맞죠? 차자식 먹이 살리려고 이렇게 해도 안 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걸 아셔야 돼요 흥미 영역님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내가 왜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왜 돈을 벌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를 좀 느껴봐야 돼 일하는 걸 느껴보는 게 아니라 일 끝나고 나서도 내 어떤 그러니까 그 말을 드리고 싶거든요 일하는 일할 때 열심히 일을 해야죠 일할 때는 딴 생각 안 하고 일하는 게 맞는데 일 끝나고 나서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는 거예요 일 끝나고 나서 배달이 뭐 하루 왼종일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막 열두 시간 이상 꼬박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맞죠? 흥미 영역님께서도 하루 열두 시간 이상 바이크 타지는 않잖아요 맞죠? 네 시간이 남잖아요 하루에 네 시간이 그럼 그 시간을 그냥 막연하게 보내실 게 아니라 좀 나를 위한 시간으로 만드는 거죠 아마 내가 늦게 봤을 때 흥미 영역님 같은 경우에 집에 있으면 뭐 딱히 하는 거 같고 TV보고 그냥 게임 몇 판 하다가 그냥 다시 배달 타고 이거 하면 반복이었을 거야 아마 안 봐도 비디오야 5시부터 새벽 3시까지요? 아 그럼 지금 일하시는 중이네요 시간이 좀 애매하다 배달 대행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비가 없는 거야 흥미 영역님 그러니까 재비가 없는 거예요 하나 내가 팩트로 얘기해줄까? 흥미 영역님 그래가지고 아 배달 지겨운데 게임이나 하루 종일 해봐야지 하는데 게임 하루 종일 하자면 재비가 없어요 더 재비가 없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알죠? 학교 다닐 때 게임 몇 학교를 할 때 게임 방과 후에 3, 4시간 하는 게 오히려 휴일에 죽치고 하루 종일 하는 것보다 더 재밌어요 오히려 하루 종일 죽치고 하면 재미가 없어요 뭔가 빨리 질려요 그런데 뭔가 짬 내서 하는 거 보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내가 끝나고 나서 뭔가 집에 와서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맞잖아요 내 어떤 일과 후회의 사람도 즐거워야 내가 일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왜냐 퇴근 시간 기다리는 맛이 있잖아 그런데 집에 와도 막상 하는 게 없으면 퇴근해도 별로 즐겁지 않은 거예요 즐겁지 않은데 즐겁지 않게 또 와가지고 또 일을 하려고 하니까 또 힘든 거예요 아 이 즐거운 거 또 해야 돼? 이 재미도 없는 거 또 해야 돼?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집에 가서 할 거지 좀 정해 놓고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 취미생활 같은 거 중요합니다 뭐 게임을 매싱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아니면 뭐 뭐 뭐 프라로 만드시던지 뭐 요지를 한다든지 맛있는 거 먹는다지 뭐 이런 걸 정해 놓고 하는 게 좋아요 나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면서 그래야 뭔가 아 내가 진짜 이렇게 일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구나 내가 일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사는구나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운동을 하셔야 돼요 흥미애 형님 이제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사실 배달 오래 타는 거 절대 건강에 안 좋아요 건강에 안 좋잖아요 밀부 느끼고 있잖아요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 이제 곧 있으면 서른 살이잖아 맞죠? 20대 마지막 아닙니까? 이제 6달만 지나면 서른 아닙니까? 그럼 운동하셔야 돼요 이것도 나름 체력사업 아닙니까? 배달도 체력사업 맞잖아요 맞죠? 그럼 내가 이 체력에서 밀리면 안 되잖아요 운동하셔야 돼요 건강하게 바이크 타시고 일하시고 나중에 일하다가 혹시라도 쓰러지고 하지 않으려면 하셔야 돼요 운동 건강관리 하셔야 돼요 배달 위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체력사업 맞잖아요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 뭐 가벼운 종이든 뭐든 하셔야 돼요 사실 배달 일이라는 게 택배랑 다르게 물론 배달도 계단 위로 올라가고 왔다갔다 많이 하죠 근데 웬만한 바이크 안에서 몇 발자국 왔다갔다 하는 게 전부 잘 남았죠? 생각보다 움직임이 그렇게까지 많이 안 쓰죠 이게 몸이 많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그 흥미영영님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시간대가 정상적인 시간대가 아니기도 하고 뱉어나마 가신데 알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주무시러 가십시오 정상적인 시간대가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배달하시는 분들이 보통 음식을 뭐 밥을 이렇게 찾아 먹고 하지 않더라고요 간단한 인스턴트나 아니면 배달 음식을 먹더라고요 맞죠? 야식을 먹고 그리고 운동은 안 해요 운동은 안 해 맞죠? 그리고 졸리니까 커피도 카페인도 말 마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몸이 상할 수밖에 없죠 상하는 것이 최적화죠 어떻게 보면 지금이야 뭐 나이가 어려서 내가 버틸만 하지 버티지지를 이해하지만 이게 나이가 먹으면 또 달라질 거예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라도 오래 하실 것 같으면 나중에 큰일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셔야 돼요 맞잖아요 예방을 하셔야 돼 운동하셔야 돼 운동 누가 시키기 전에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배달하시는 분들이 배달 라이더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맘 편히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긴 하지만 사명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명감 사명감 가니까 좀 오글거리 시도 있는데 사명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 우리가 집에서 편하게 먹는 것도 이분 덕분이죠 어떻게 보면 맞잖아요 다른 나라에선 전혀 맛볼 수 없는 분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좀 나름 이 일을 그냥 뭐 개나 소나 다 하고 그냥 기술 없으니까 가방 끝 짜임을 사람들이 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한다 약간 이렇게 인식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런 인식관 더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만들어도 됩니다 자 사명감 가지십시오 사명감 가져요 사명감 가져도 충분한 일입니다 자괴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자괴감 들게 만든 무시하십시오 무시해야 됩니다 걸을 거 걸러야 됩니다 다 들을 필요 없습니다 다 듣고 다 받아줄 필요 없어요 받아줄게 있고 안 받아줄게 있잖아요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동의번적 서예평 연적 해가지고 이렇게 집까지 배달해 주므로써 누군가는 정말 맛있는 음식을 집안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구나 그 사명감이란게 무슨 소방관 경찰관들만 가져야 됩니까? 아니 배달하시는 분들 갈 수 있죠 왜 못 가집니까? 뭐 공무원들만 사명감 가져야 됩니까? 그런게 어디있나요? 나는 서비스업 아닙니까?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 사명감 가져야 돼요 맞잖아요 그리고 승민영영님 같은게 또 나는 자부심이 느껴도 되는게 오래 했잖아요 이 일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뭐 몇 개월 하고 뭐 그냥 몇 개월 했다가 뭐 뭐 중간에 쉬었던 날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바닥에서 오래 생존했잖아요 님처럼 어린 나이 때 와가지고 이 바닥에 오래 생존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 바닥에서 오래 생존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잠깐 왔다 잠깐 가는 사람도 수두루 빼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습게 생각하고 왔다가 뭐 다친다거나 아니면 위험해가지고 관두고 아니면 힘들어서 관두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있어요 돈 많이 번다는 생각으로 우습게 접근했다가 근데 님은 이런 세계에서 나름 오랫동안 현재 생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명감 가져도 되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 그러니깐요 그렇게 수두루 빼빼인 사람들 또 있는 와중에 님은 그래도 오랫동안 생존하고 있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누가 뭐라 하기 이전에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자부심 느껴도 되고 좀 프라이드 가져도 됩니다 아니 정말 진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립서비스가 아니라 그 자기가 느끼게 하는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못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무시하고 한기를 흘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얘기 끝까지 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나쁘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내거리고 한기를 흘리면 됩니다 고기도 고기는 나름이고 손이도 손이 나름이지 않습니까 손이도 나름의 자기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매너 어떤 소임을 다 시켰을 때 손님이나 소임을 쓰는 거지 손님이라 해도 기본적인 매너 나왔던 그런 걸 무시하면 손님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면서 그래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이 바닥에서 내가 좀 오래 생존했구나 다른 사람들은 쉽게 왔다가 쉽게 갔지만 난 다르다 난 그래도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나는 이 일 해가지고 그래도 돈도 모으고 내 하고 싶어하고 산다 이렇게 좀 당당하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게 그러니까 님이 너무 사람들한테 약간 숙이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뭐 아마 일하시면서 이런 얘기 말 들었을 거야 어 남자가 할 게 없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노 꼭 공부 뭐 안하고 못 배운 애들이 꼭 이런 거 하더라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르시라고요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 나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또 냉정하게 얘기할까요 병신입니다 병신 병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지도 똑바로 못 살면서 남들 보고 야 참 배달씨 얼마나 학창실에 놀았으면 저런 거 하고 있냐 아니 그러면 저런 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뭔데 대학교 와가지고 부모님 등골도 빼고 이제 취업 못하고 부모님 등골도 계속 빼먹는 사람들은 뭔데요 그러면 콧이 나은 거죠 비할 바가 안 되죠 흥민이 형님 그걸 아셔야 됩니다 뭐 남들처럼 대학교 나오고 해도 지금 자리 못 잡고 부모님한테 앵겨붙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물론 앵겨붙고 싶어서 앵겨붙는 거 아니겠죠 그런데 님이 생각하는 게 있어서 굉장히 많아요 지금 20대들 자리 못 잡고 방황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뉴스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뉴스에 나온 거 보다 훨씬 더 많아요 뉴스에 나온 것도 일부분이야 왜 통계청에서 아 이메일을 보내드리면 됩니다 히어로크님 네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통계청에 나온 것도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 믿으시면 안 돼요 극히 일부만 보여주는 겁니다 뭐 청년 실험률이 5% 5%가 아니라 20%가 넘어 20%가 넘는다니까요 근데 그걸 줄인 거예요 일부러 그거 사람들 충격 덜 받게 하려고 줄인 거야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들 뭐 청년 실험률이 5% 5% 아닙니다 무슨 5%야 20% 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 주변을 봐봐요 여러분 주변에도 노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 생각하면 5%가 아니죠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 사람들은 뭐 노년입니까 청소년이에요 아니잖아요 청년이잖아 군대 갔다 오고 해서는 청년 아닙니까 여러분 친구 주변에서도 이란사와 노른사 딱 그 나눠봐요 그리고 통계청이 이거를 제대로 짓게 안 하는 것도 굉장히 많다니까요 내가 봤을 때 청년 실험률이 한 20% 넘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최소 20%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뉴스에서는 5%래 무슨 5%야 여기저기 다 보이는구만 제 방송에서도 고비사연 보내는 것 중에 어 사실 취업 준비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분들도 많잖아요 그분들은 뭐 펌 안 시켰나 그렇지 않습니까 통계 통계 있는 거 그냥 있는 그대로 숫자를 믿으시면 안 돼요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이제 나이 들어서 나이 먹고 밥 벌어야 되는데 바쁘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흥미예양님 거기다가 돈 버는 족족 다 쓰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욜로락하면서 어차피 나는 부자 되지도 못하고 돈 많이 모으지도 못하니까 이 돈 쓰면서 그냥 편하게 살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뒤바라보지 않으면서 명품차 명품배 찌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그런 사람들보다 님 백배 천배 엄만배 현명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정말 현명한 사람이야 무조건 겉에 보이는 모습이 삐깍 번쩍하게 보인다고 현명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위나 사람들이 병든 거예요 겉으로 보이기만 하면 겉으로 잘 사는 것처럼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만 하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바보 같은 겁니다 나중에 되면 티 다 나거든요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가면 쓰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모를 거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웃긴 게 겉으로만 이제 티가 안 나면 모른다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새게 돼 있거든요 카푸도 왜 카푸어가 생겼겠어 비싼 차 몰고 있습니다 형 페리 뭐 집에서 뭐 원룸에서 반값도 못내고 컵남이 먹고 있든 어차피 내 실제 모습 모르니까 상관없지 상관없겠지 어차피 차 있으면 나 잘나가는갑다 부자겠네 생각하가지고 아가씨도 많이 붙겠지 사람들 많이 알아주겠지 생각하고 모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환상이 이제 서서히 꽤 나가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 카푸어 어설프고 흉내었다가 인생 폭망한 사람들도 좀 생기고 대출금 못 갚아가지고 차를 대팔하고 혈값을 파는 사람도 생기고 아니면 하루하루 연명하려치 사는 사람도 생기고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님은 정말 현명한 겁니다 흥빙이 형님 님의 노력을 절대 같이 절아하지 마십시오 1억 모으기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그 누구도 쉽지 않아요 1억 1억 고사하고 5천 3천만원대 어려워 천만원도 못 모으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님은 어린 나이때 그래도 자기 스스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순순히 순전히 자신만의 노력을 가지고 같은 패대 출신으로서 존경합니다 이런 20대 거의 없습니다 상위 1% 저도 이번 영상 보고 배워갑니다 아 몰라요님 감사합니다 저기 저 닉네임 도네아시 몰라요님도 배달 라이더입니다 저분도 배달 라이더예요 님을 존경한다고 하잖아요 저분도 배달 라이더입니다 님이랑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저분도 배달이라 하면서 저렇게 돈을 이렇게 어린 나이때부터 모으는 사람은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존경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 본인이 몰랐던 것 뿐입니다 존경받을만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내 일에 대해서 누구한테 숨기지 마시고 당당하게나 배달한테 얘기하시고 누가 무시하는 사람 있어 무시하시고 누군가한테 누군가한테 내가 내가 배달 라서 서비스로서 누군가한테 봉사한다 내가 이렇게 봉사해 주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맛있는 음식을 집 앞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하고 나서도 나를 위한 시간에 대해서 아낌없이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오래 일을 하셔야 되니까 운동도 같이 하시고 마지막으로 안전운전 안전운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줌을 이럴 때 하더라도 절대 급하게 가지 마시고 신호무제 하지 마시고 뭐 좁은 터널 이럴 데 가지 마시죠 아시죠? 일을 오래 하셨으니까 이건 뭐 말 안하셔도 알 겁니다 첫째도 안전 두번째도 안전 세번째도 안전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는 걸 길게 그렇게 일을 꾸준하게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흥미여행님한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날 두 번째 날 두 번째 날